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카카오톡에 있는 게임별 어 플래시 게임들을 좀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얼마전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여시면은 요렇게 탭이 하나 생기셨을거에요 요게 들어가시면은 되게 다양한 게임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터치만 하면 플레이할 수 있는 뭐 간단한 그런 스냅게임들이더라구요 자 첫번째 어피치의 소행성 피하기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거에요 그냥 피하는거에요 오오 똥피하기같은거 오옷 오옷 요게 지금 행성들이 막 날라다니는데 요게 잘 피하면 됩니다 소리를 좀 줄여볼까 시간이 지나면은 요런 보라색 막 다른 행성들도 나와요 어 화면 그냥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피하면 돼요 제 베스트 스코어는 66.4초인데 한번 뛰어넘어 보도록 하죠 홋 홋 요렇게 잘하죠 잘하죠 흐헤헤 어 이거 되게 간단해보이는데 은근히 되게 어려워요 뒤에 가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행성들 홋 홋 홋 피해주고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녹색도 나올텐데 녹색 행성 자 50 52초 왜이렇게 잘하지 게임이 쉬워졌나 요렇게 사이사이 잘 피해줍니다 오 녹색 녹색났다 녹색났다 녹색 저거는 막 튀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 기록 깼어 기록 깼어 백초 백초만 가보자 백초 unter 자 요롤롤롤식으로 이거 요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뭐요 이제 진짜 공간이 얼마 없다 자 고과자 뭐요 넓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좀 와 ficar wir 한곳에만 멈춰 있으면 안되더라구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오오was 오오오 살았어 야 왜이렇게 잘하지 오케이 100초벽초 100초 넘어져 우와 오오...오...야 이렇게 피하고 mang자 최고점수 107.95초 상위 1퍼센트 이게 점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와 상위 1%면 진짜 잘하는거 아닙니까 장난 아니고sp 어피치에 소행 성피하기 상위 1%로 마무리 왜이렇게 잘하지? 음... 안돼 안돼 이거 잘난척하면 안돼 잘난척하면 안돼요 자 다음은 네오의 파자마 파티인데 내 눈과 손은 빛보다 빠르네 오... 뭐야 이거 요거는 그... 뭐야 버튼 누르는 게임이에요 요것도 되게 간단하고 재밌거든요 자 네오의 파자마 파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싱! 스냅게임 어 제최고점수는 36,800점이구요 헤에 이 사람 뭐야? 355200점 이거 어떻게하지? 제가 이전기록은 상위 26%인데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파파파녹 파파녹 파파녹 파녹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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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녹 이렇게 잘해 색깔 맞추는거야 색깔 아아 잘못 눌렀다 아아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구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 괜찮...괜찮은데? 아아아아 잘못 눌렀다 딴딴딴딴 딴딴딴 아 은근히 되게 헷갈려요 이게 쉬운거 같으면서도 되게 헷갈리더라구 빰빰 빰빰 오케 라이언 헛헛 오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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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막 누르면 되요 파티 때 막 눌러주고 오케 오케 아아 아 딴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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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자 이렇게 아아아 콤보 쌓고 있었는데 쓰읍 아 이거는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닌거 같애 헛 이거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 몇 점이지? 음 어 다시하기 눌렀네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김에 좀 감 잡았어 집중해서 오케오케 헛 오케오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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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 오케 노란색? 녹색? 딴딴딴 아까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쵸? 확실히 적응이 됐어 하나 둘 셋 이게 뒤에꺼를 잘 봐야되더라구요 오 또 파티 또 파티 두 번째 파티 점수 높은데? 오케 녹색 이게 예측해가지고 미리 뭘 누를지를 생각을 해놔야지 빨리 되더라구요 오 또 파티?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우와 대박이다 아 시간이 없다 아 끝났다 오오 82700점으로 최고 점수 갱신하면서 상위 4% 오 대박인데? 음 게임이 좀 잘 되는구먼 이거 흐흫 자 네오의 파자마 파티도 괜찮은 성적으로 오케 좋아좋아요 자 다음은 무지와 콩나무인데 요번에 여러분들 그 뭐야 무한의 계단 해보셨죠? 무한의 계단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띡띡띡띡띡띡 누르면서 높이 올라가는건데 요것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전 기록이 178점 그리고 상위 30%인데요 요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번에도 상위 한자리 숫자까지 한번 가보고싶다 스타트 아아 아 아 2점 2점 뭐야 2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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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렇게 좌우로 눌러주면서 아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 무한의 계단처럼 하시면 돼요 거기 잘 올라간다 좀 천천히 해도 초반에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스피드업됐다 너무 당황하지말고 천천히 하는게 중요한거 같더라구요 오옷 게임.. 새벽이라 게임이 잘되나? 오케이 오 스피드 또 업됐다 말을 못하겠어 오 오 오 아아 아아 아 실수했다 아 상위 십팔퍼센트 아 와 이거 아깝네 258점 한 300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만 다시 해볼까요? 다시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해볼게요 말수가 적어지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일단 게임을 잘하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말하는게 중요한가?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오케이 이번에 맵 좀 복잡한데? 아 아까가 좋았는데 오케이 와리가리 오 이번엔 오오오 완전 꿀 아 아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눌러 자 요런게임입니다 무지와 콩나무 무지와 함께 저하늘 위로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그냥 오른쪽 왼쪽 터치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음 순발력과 그리고 상황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아 자 다음은 이제 명사수 라이언이라는 게임인데요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화살 쏘는 게임인데 제가 요거는 몇등이었지? 상위 17% 8,210점까지 가봤구요 총 라운드마다 화살을 5개씩 써요 5개를 써가지고 이제 목표 점수에 도달해야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게임이에요 뭐 백문이 불여유견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레벨1 이렇게 눌러주면은 움직이는데 관역을 향 감을 좀 익혀야돼 관역을 향해서 요렇게 오케이 엑셀런트 9점 다시 퍼펙트 10점 옅 오케이 퍼펙트 일단 다음 라운드 넘어갈 수 있어요 20점을 채웠기 때문에 자 다음은 22점 채워야됩니다 속도가 좀 빨라졌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레이트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요거는 굉장히 감이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자 두발 남았구요 목표치 점수는 도달했죠 퍼펙트 10점 이번엔 완전 정중앙이었다 아 아 너무 빨랐어 자 굿 자 세번째 라운드 24점 간다 헛 속도가 좀 빨라졌죠 이게 속도가 빨라졌을때는 화살을 좀 왼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쏘셔 왼쪽으로 해가지고 쏘시면은 훨씬 더 잘돼요 오케이 퍼펙트 헛 아 그레이트 1점 1점만 먹으면 다음 라운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이번 라운드 잘 못했다 자 네번째 라운드 26점 오 좋아 좋아 엑셀런트 오케이 10점 지금 이기 아 20점 두발 남았어요 한발 1점만 1점만 더 훗 오케이 자 다섯번째 레벨 아 이게 쉬운 구간에서 점수를 많이 얻는게 좋은데 잘 못쌌어 오 엑셀런트 7점 아 그레이트 아 오케이 20점 8점만 더 먹으면 되요 아 뭐야 아 잘 못눌렀어 헉 헉 오 아 아 1점 차이로 아 이게 손이 미끄러지면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아 나 음 자 다시한번 1레벨부터 신중하게 한발 아 두발 아 두발 좀 가까이 왔을 때 오케이 가까이 왔을 때 느리기때문에 첫번째 라운드는 오 좋아요 28점 아 32점 아 32점 자 두번째 스테이지 그레이트 감좀 익히고 굿 아 퍼펙트 오케이 오케이 두번째 퍼펙트 아 엑셀런트 자 한발 남았죠 10점 오케이 자 세번째 레벨 아 아 저기요 아 나 이게 요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발 두발 오케이 퍼펙트 10점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잘 쏘는거 같은데 감이 좀 생긴거 같애 자 네번째 네번째 엑셀런트 8점 오케이 10점 요쯤에서 어 오케이 또 퍼펙트 오 좋은데 좋은데 자 3720점으로 다섯번째 라운드 한발 아 배드 배드 2점 2점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세발 남았는데 아 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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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7점만 7점만 아 아 아 아 쓰읍 음 4970점으로 아 제 최고점수가 8,210점인데 아 어렵네 자 아무튼 명사수 라이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거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코네네모네모팡이라는 게임인데 요거는 약간 블럭퍼즐 같은거에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음 요거는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빈공간을 터치해서 가로세로로 같은 색상의 블럭이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계의 모양 블럭은 이제 시간을 늘려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블럭들을 열심히 없애면 되는 게임이에요 간단하죠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런식으로 콧 짠 짠 빠르게 이렇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없애줘야되요 없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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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없애주고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여기 요기 요기 괜찮은거 같은데? 자 요런식으로 블럭들을 빠르게 없애줍니다 어 어디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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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어 어 안보여 안보여 요기 아 요렇게 요렇게 시계 시계를 빨리빨리 먹어줘야지 헛 안죽습니다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렇게 하고 아 요렇게 요렇게 어어 어어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얍 얍 그 다음에 아 없앨게 없다 어 여기 보라색 시계 빨간색 아 아 많이 없앴는데 우와 세개 남았는데 자 1010점으로 상위 23% 쓰읍 근데 요기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많이 얻는거지 음 여러개 블럭을 한꺼번에 터뜨려야지 보너스 점수 같은게 있나 음 그러면서 요거 요렇게 하는거에요 한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하기 빠르게 이렇게 여러개 없애주고요 없애주고 없애주고 오케이 어 요거 요거 곧 곧 잘한다 잘한다 없애주고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요거 시계 보라색 오케이 요거 없애주고 요렇게 빨간거 왜 되게 집중해야되요 요렇게 요렇게 어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없애주고 요기 요기 요기도 요기도 쓰읍 어 괜찮은데? 빨간색 노란색 아 아 잘못눌렀어 아 잘못눌렀어 아 잘못눌렀어 얍 얍 아아 안돼 안돼 아 자 요런게임 콘의 네모네모팡 이라는게임이구요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 홈런왕 라이언 요게 진짜 재밌더라구요 되게 이거 액션성이 좀 있어요 타격감도 있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담장 너머로 날려버렷 자 홈런왕 라이언 자 홈런왕 라이언 요거 이제 야구하는거요 제가 어 연습했을때는 4000점 상위 37% 였는데 음 고고싱 자 이렇게 맞춰 아 잘못했다 요런 어 뭐야 이거 한방에 끝나나 다시하기 0점 공이 안에 딱 들어왔을때 오케이 홈런인가 한번 더 200점 300점 피버 게이지 차져 변화구 공이 되게 여러가지 구질이 있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이게 한방에 끝나버리네 나 어떻게 4000점 했지 자 피버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아 파울 아 잘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렵네 오케이 100점 몇번을 맞춰야되지 200점 아 파울 오케이 괜찮아요 아 와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 다시한번 오케이 100점 후 긴장되는 순간 200점 300점 천천히 신중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좋아 느낌좋아 집중해 아 어 맞췄다 맞췄다 그래도 오우 오케이 500점 어 600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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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네 춥 이야 진짜 후 포기란 없다 한방 두방 신중하게 천천히 변하고 아 오케 파울파울 괜찮아요 아 아 직구에 또 당했어 아 열받아 다시한번 피벗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200점 300점 좋아좋아 400점 이번엔 느낌좋은데 아 오 괜찮아요 오케 500점 아아 아 좀 빨랐다 오케 오케이 오케 오 오 홈런 오 뭐야 오케 900점 오케 1000점 잘한다 잘한다 오케 피벗 오 야 이거 뭐야 피벗 뭐지 빰 빰 빰 빰 빰 빰 오 오케 3,100점 엇 최고 기록 깨겠다 3300 피벗 두번째까지 가는거 아냐 오케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엇 어 cũng davver 되어 idée adequ 아이들 shall we 오케 와 진짜 빨라 집중 집중 어우öll 오케이 우와 3900점 와 4000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두번째 피보! 컷! 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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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점! 완전히 감잡았어! 자! 아하! 어딜 어딜! 강속구! 우와! 진짜 빨라! 6,600점! 아하! 6,700! 으악! 우와! 이거 어떻게 쳐! 하하하하! 잠깐만! 우와! 우와! 방금 공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 이거 리플레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우와!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건 거의 무슨... 와! 반응속도 엄청 빨라야 되겠는데? 그런데 6,700점인데도 상위 21%밖에 안되네요? 제가 잘하는게 아니네? 얼마나 다들 잘하시는거야? 대박이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목표 달성! 피버 갔죠? 6,700점! 자! 다음 게임은 어... 라이언과 눈싸움 한판 이라는 게임인데요! 요것 좀 어렵더라구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 요게 마지막 게임이네! 자! 제 최고 점수는 3,440점이었구요! 상위 37%! 고고씽! 요게 게이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맞추면되요! 헛! 3방 맞추면 죽거든요? 일로와! 일로와! 그러고 보니까 오늘 눈 왔는데! 잠깐! 눈 온거 보셨어요? 한방! 두방! 세방! 많이는 안내리고 조금 내리더라구요! 지금은 그친거 같아요! 목요일까지...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어, 뭐야...왜이..왜 이래...왜 이 ratio?! 왜 안던져?! 오케이! 얘네도 공격을 해요!! 일단 피해주고... 던지기 전에...! 던지기 전에...! 얍! 아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오야야 던져야지! 화면! Argh! 화면 터치를 잘해야 돼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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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터치를 잘해야되네 2개 3방 오케이 하나 둘 셋 게임이 너무 다 아기자기하고 귀엽지 않아요? 3방 일로와 최고 기록은 깨보자 헛 한방 두방 그리고 오늘 플레이한 게임들 다 제가 제 개인기록은 경신하지 않았나? 못깬게있나? 오케이 한방 두방 세방 한방 두방 풀로 충전 안해도되요 빠르게 던져주고 어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피해주고요 어 피해주고 세방 하나 둘 어 일단 피해주고 어 애들 너무 많이 나와 우와 우와 얍 죽이고요 오케이 피하는걸 잘해야되네 오케이 뒤에서 던지는 애들 조심해야되요 뭐 잘하는데? 둘 세방 하나 둘 왓 와리가리하면서 아아 맞았다 하트는 세개 세개 어 애들 너무 많아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와 이거 한명상대로 너무하는거 아니냐 우와 야 아 야 죽여죽어? 아아악 5480점으로 오 그래도 잘한거 같은데? 상위 13% 뭐 요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 5480점으로다가 라이언과 눈싸움 한판까지 어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카카오톡은 다들 쓰시죠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뭐 필수 메신저인데 여기 게임별이라고 아래쪽에 탭이 생겼어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플레이 안해본 게임들도 있는데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어 꼭 들어가셔서 한번씩 플레이 해보시기 바래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맘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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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thing